11월 20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피넛버터 생크림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오늘은 김다현님의 생일입니다. 모두 함께 축하해주시길. 어느덧 11월도 20일. 이번 달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. 10월에 비하면 11월은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. 주변에서 모이자고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걸 보니 이제 확실히 연말인 모양이다. 연말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뭔가 아직 실감이 안 난다. 아직 나는 1월 1일에 보신각에서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벌써 연말? 뭐 둘 다 연말의 일이니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라 해도 되나? 근데 연말 참 신기하다. 어제와 1월 1일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하루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느끼는 기분이 다른 건지. 생일이 연말이면 기분이 좀 다를까? 그냥 좋겠지? 사람 만나기 좋은 연말이니. 막 파티해도 사람 막 많이 막 보고 막 더 축하받을 거라 막 감히 예상해 봅니다. 11월 20일 흐리다 생일을 맞이한 당시엔 따뜻한 생일 되게 생일 축하합니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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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